한 잔 해. 시원아 한 잔 하자. 네. 짠짠짠짠. 아 이거 이거지 이거. 아우 시원하다. 형님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. 이게 확실히 좀 가볍네. 어이게 너무 맛있겠다. 라멘 진짜 맛있게 끓였다. 한 잔 가락. 으 맛있겠다. 나도 너무 먹고 싶어. 아 진짜 맛있게 먹는다. 한강에서 먹는 거보다 훨씬 맛있겠어. 꽤 강하네, 넌 안 돼, 인자 줄 게 없는데? 응 이따 생선 잡으면 좀 줄게 잡아야 되지 이건 짜서 안 돼, 이거 맛있게 먹네, 진짜 이야, 죽인다 아니, 여긴 진짜 좋네요, 언니 딱 해질려, 여긴 아, 좋다 아이고, 좋다 아, 좋다 여기 되게 좋다 이게 가장 최종 목적이었어요, 지금 노을을 보면서 맥주 한잔하면서 우리 지연이도 보고 광만이 인생이야 형님, 가을 좋아하세요? 응 근데 가을은 좀 뭔가 울적해 그죠? 너무 좋은데 이파리가 약간 갈색으로 변해서 네 그런가? 겨울보다 가을이 더 추운 것 같아요 난 겨울이 춥던데? 내 마음이 추운가 보다 그래서 내가 연애를 좀 하라 하니까 자기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연애를 하면 제대로 못 챙겨줄 것 같아서 그냥 안 만나게 날 거예요 지연아 일하면서 다 할 수 있어 그래요 형이 그 얘기하니까 또 뭐야 그럴 수 있게 끊어라 생각을 야, 너 크리스마스 때 여자친구 없으면 그것도 짜증나 형님은 크리스마스 때 보통 뭐 하세요? 그럼 뭘 한다거나 그런 거 없으세요? 뭐 어디 명동을 간다든지 그런 거 없고 야, 옛날에 그거 있던데 옛날에 명동에 키스 타임이라고 있었대 키스 타임이요? 그거 알아? 할래요? 그때 근데 그러면 커플 아닌 사람들끼리도 그냥 해도 되나? 아, 이거 그러면 안 되지? 저게 무슨 커플이 아니야 형님은 크리스마스 때 꼭 피자를 먹어요 나도 크리스마스 때 피자 먹는 거 피자 먹으면 뭔가 그냥 크리스마스 같아요 그래? 네, 기분이 좋아요 그냥 그때는 좀 플렉스 좀 비싼 피자 비싼 피자 비싼 피자 리츠골드 그런 거 리츠골드 리츠골드 그치?